벌써 누가 주워갔지? 분실물 들어온 거 없댔어 그리고 난 우리 학교에 양심을 믿거든 학교 부심 쩌네 모델 됐다 이거냐? 아니거든 야 빨리 이리로 가 밟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찾아줄까? 찾아주면 뭐 해줄 건데? 어... 내가 매운 떡볶이 쏘게 아이... 그거 말고 딴 걸로 쏴 왜? 너 그거 좋아하잖아 없어서 못 먹는다며 암튼 내가 찾아주면 너 진짜 크게 쏴라 콜 오! 찾았다! 어? 진짜? 500원... 대박 뭐야 와... 진짜 찾았다 야 문고리 혹시 이거냐? 찾았어? 너 그냥 집에 가라 알았어 알았어 눈 부릅뜨고 찾아줄게 아 장난치지 말라고 이수호가 준 선물이라 꼭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아이씨... 나 간다 뭐야? 같이 찾아준다며? 나 바쁜 사람이다 너는 이 날씨에 이러고 찾아야 되냐? 너는 이 날씨에 이러고 찾아야 되냐? 이수호가 그거 잃어버려서 속죽객으로 혹시? 아니거든 소중한 거니까 내가 찾고 싶어서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거면 간수를 잘하든가 그니까 미쳤나봐 목걸이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 내가 열심히 찾아봐라 나 간다 뭐야? 뭐야? 나 몰라